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다문화과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교육제도와 진학정보 한국의 학교에 대해 알아볼까요? 8년 전 한국인과 재혼해서 한국에서 살게 된 아일린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지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일린씨의 고민 함께 들어볼까요? 8년 전 한국인 남편과 재혼하여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아일린씨 아일린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아들 지호 때문이죠. 초등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지, 어디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게 될 것인지, 한국의 학교는 필리핀과 어떻게 다른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한국에 온 지 8년이나 되었지만 지호 또래에 자녀를 둔 한국인 친구도 없고, 남편이나 가족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몇 달 후에 한국에 오게 될 딸 보미 때문에도 걱정입니다. 보미는 한국인 남편과 재혼 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보미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할 텐데, 아무래도 한국은 필리핀과 학교 제도도 다르고, 보미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만 앞섭니다. 누구와 이런 고민을 상담해야 할지 아일린은 한숨만 나옵니다. 여보, 오전에 순이 엄마랑 이야기했는데 순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간다고 하네요. 우리 지호도 순이랑 동갑인데, 지호도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지 않나요? 지호가 내년에 8살이니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보내는 게 맞는데. 그럼 초등학교 입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글쎄, 나도 집으로 온 취약통지서 외에는 아는 것이 없어서. 취약통지서는 그럼 어디에다 제출해야 하는 거예요? 주위에 물어보고 싶지만 순이 엄마도 말이 빠르고 해서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지호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네요. 미안해요. 나도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내일 출근하면 동료에게 물어보고 알려줄게요. 네, 그럼 부탁할게요. 앞에 이야기 잘 보셨나요? 여러분도 아일린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곧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지호와 필리핀에서 이주하게 될 보미를 한국에서 제대로 교육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의 학교는 필리핀과 매우 다른 것 같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일린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일린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한국의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교육체계의 학년 구성 및 특성, 한국의 학교 제도, 한국의 학교 입학, 편입학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체계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과 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는 6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국가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한국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한국의 국민이라면 꼭 받아야 할 교육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는 무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립학교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국가에서 만든 학교를 국립학교,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학교를 공립학교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합니다. 한국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대학은 사립학교의 수가 국립이나 공립에 비하여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의무교육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고자 한다면 교육비를 내야 합니다. 한국의 교육체계를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초등학교는 만 6세에 입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에는 세 가지 형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고 어디에서 운영하는지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유치원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두 번째는 공립유치원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으로 구분됩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초등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은 유치원 혼자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형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국립과 국립유치원에 비해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대신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자 한다면 집 근처에 어떠한 형태의 유치원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이 부모의 교육철학과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알아보고 유치원의 안전과 위생상태 그리고 유치원 교사의 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본 후 어느 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이웃에게 묻거나 직접 유치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유치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은 각 유치원의 상황과 교육 방침에 따라 다양한 학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만 3세, 만 4세, 만 5세 등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반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여러 연령대의 유아들이 섞여있는 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유치원의 수업과정입니다. 유치원의 수업과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반일제는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시간 연장제는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종일제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유치원의 수업과정에 따라 교육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정해진 교과서가 없습니다. 유아의 발달과정에 따라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유치원은 5개의 교육영역, 즉,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를 가지고 있으며, 학급의 특성에 따라 편성을 다르게 합니다. 유치원의 하루를 통해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등원하여 오후 4시 무렵에 하원하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인사나누기, 이야기나누기, 바깥놀이활동, 집단활동 등이 이루어집니다. 유치원의 학기는 매년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에 2월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참고로 3월 1일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등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기는 매년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3월 1일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수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주 5일,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이며,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만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다문화학생이 학기 중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학교 진입시부터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초등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은 1에서 2학년 교과시간에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 즉,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배우고, 3에서 6학년 교과시간에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음악미술, 영어 등을 배웁니다. 중학교 교과 교육과정은 국어와 사회도덕, 과학, 기술과정, 체육, 예술, 영어, 선택과목으로 8개의 교과군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교과에는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이 있으며, 이 중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학교 여건에 맞는 과목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은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교양의 4개군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초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군에는 사회, 과학, 체육, 예술에는 체육, 음악, 미술, 생활교양에는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일리는 내년에 학교에 입학하는 지호와 또 이제 곧 한국에 오게 될 보미가 학교를 어떻게 가야 할지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호와 보미가 학교를 가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유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에 유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입학 방법은 먼저 유치원의 원화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11에서 12월에 다음 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역 및 유치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학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공고에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유치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국립고와 국립유치원은 모집하는 사람의 수보다 입학을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개 추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입학할 사람을 정합니다. 공개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대기번호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하기로 정해진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다른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입학할 수 있게 되며 이때 대기번호의 순서대로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유치원에 대한 정보는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어린이집고와 유치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입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7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취약 의무 대상자가 되며 다음에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취약 대상이 되면 취약 통지서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취약 통지서는 12월에 받아보실 수 있으며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됩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과 관련된 서류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신입생 선발을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와 자유령 공립학교는 후기의 학생을 선발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유령사립고등학교는 전기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정보는 고입정보 포털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입학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제시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입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가정 자녀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초등학교에 가서 입학 상담을 받고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거주지가 표기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주지가 표기되어 있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후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12월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집으로 취학통지서를 보내주면 배정받은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정받은 초등학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꼭 전화로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상담 약속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호가 취학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 근처의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취학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지호가 취학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 취학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일린은 두 달 후에 한국에 오는 딸 보미의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보미는 현재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보, 보미도 두 달 후면 한국에 오는데 초등학교를 보내야 할지 중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어떻게 입학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글쎄요. 나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혹시 센터 선생님에게 문의는 해봤나요? 네.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센터 선생님에게 봄이 진학에 대해서 상담해 봤는데 센터 선생님께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음, 그렇군요. 내일 출근하면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디다 전화를 해야 할지... 아일린의 고민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곧 한국에 오게 될 보미의 학교 편입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미는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학교도 다녔습니다. 보미가 필리핀에서 공부한 기간은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은 외국의 학력을 수학기간에 따라 인정합니다. 6년 이상 학교를 다녔다면 초등학교에 졸업을 인정하고요. 9년 이상 다닌 경우는 중학교 졸업을 또 12년 이상 학교를 다녔다면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외국에서 8년 동안 학교를 다녔다면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한국 학교 편입학 시에는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미가 몇 년 동안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녔는지에 따라서 학교와 학년이 결정되게 됩니다. 보미가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미의 학년 결정과 그동안의 교육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한국 학교 편입의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증명서류로는 졸업증명서, 재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류, 성적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준비하여도 학교에 입학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보미가 필리핀에서 다닌 학교에 대한 증명서류는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서류로 이것이 한국에서 인정되는 공문서가 되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아프스티우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공문서도 한국에서 공문서로 써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프스티우 확인 후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한 후 한국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프스티우 확인은 보통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하여 다른 나라에서 공문서로 인정받고자 하는 문서에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확인받는 곳이나 방법이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보미가 공부한 필리핀은 아프스티우 가입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거쳐야 합니다. 보미가 다닌 학교에서 재학과 관련된 문서를 발급받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합니다. 원본과 번역본을 공증받아 필리핀의 한국영사관에서 확인소인을 받은 후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원본과 번역본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한국영사관에서 확인소인을 받는 이유도 보미가 다닌 학교가 필리핀에서 학력 인정을 받는 정규학교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 간소화 안내를 통하여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규학력 인정학교에 대하여 아프스티우 또는 영사의 확인 없이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로 대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정규학력 인정학교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문서를 다운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보미가 한국 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 거주 사실 확인 서류 두 번째,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두 가지입니다. 학교 재학 증명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한국 영사관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미가 한국에 도착하면 집 근처의 학교에 문의하여 입학 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에 입학 상담 시간을 약속하고 입학 상담을 거쳐 학교에 편입학하게 됩니다.